기다리고 잠고 인내하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웠던 일상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읽어봤어요? 어때요?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야? 운수 뜨거운 물? 아니 운수 내가 참을성이 좀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죠 부족한 건 또 못 참지 차고 넘치죠 내가 좀 예민해 다 맞춰드리죠 준비 많이 했네 대한민국 보일러를 바꿀 거니까 남방에서 운수로 새로운 운수 가전의 시작 나비행 콘덴싱 본 AI 경동 나비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